동당이라면서 왜 저게 나오네 그니까 좀 갔나 새끼 당장 너의 오마니를 잡아다가 물고문과 정기고문을 아주 신명나게 해봐야겠어 우리 오마니 집에 계시디요 쓰러져 띠 거기서 상마장에서 똥개를 한 마리 갖고 왔다는 얘기가 있디요 그랬디요 그랬네 우리 첨부하시게 고맙게 소이치 자 좋띠와! 야 쌍 소이치 그랬디요 동기없어 이랬지! 싹쓰리 센세이자 50배 먹었지요 50배! 저 뛰요 야 이거 뛰요 50배 여기 바로